설탕을 필요해요. 설탕을 필요해요. 한 스푼. 너도 이거는 잘 먹잖아. 탕후루는 달라. 탕후루는 과일의 상큼함이 있기 때문에요. 약간 비율이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설탕이 더 많았어. 아, 이거 좀 탔다. 그치?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? 맞아. 이건 사실은 중국의 전통식품이에요. 근데 한국에서 찾는 게 힘들어요. 우리 한 번은 막 불 날 뻔 했잖아. 이거 너무 만들다가. 맞아, 너무 태울 뻔 했지. 이 숙소가 없을 뻔 했지. 이건 지수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방법이에요. 지난 6개월에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.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. 어때요? 맛있어? 나도 이거 먹을래. 따뜻해. 사실 좀 탕맛 나. 음!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네. 감사합니다.